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옛스러운 문장체와 그리고 맛깔스러운 표현으로 필명을 날리고 있는 진인 존 원상이 한양백스란 제목으로 3,225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10월 20일 이른 새벽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마 새벽 1시나 2시 무렵에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정의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부리가 판을 쳐서 똥냄새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이런 장탄식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장가지들을 모두 다 쳐내리고 핵심을 작은 제목을 붙여서 재정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똥냄새에 진동하는 세상이 되답니다. 진인 조은상 주장입니다. 똥 덩어리들은 농밀하게 익어갔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동십자각에 퍼져나갔다. 광화문 앞 육조그리는 똥물에 지척여 인마의 수송이 불가능한 듯 보였으나 육조 판서들의 감안은 똥구덩인을 요리조리 잘 또 피하며 제갈길을 찾았다. 현재 시국을 똥냄새가 진동하는 식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법을 밀어붙이는 세상이 되었다. 진인 조은상의 주장입니다. 좌인은 우인을 압도했고 기가 뻗친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세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휘했다. 사상 초유의 법안에 시류에 정통한 농객들이 앞을 다퉈 성문에 백서를 부처댔고 민초들은 웅성되고 또는 웅얼대며 백서를 훑었다. 성문 앞에 민초들은 질식해 과연 옳다 뿐인가 탄식하며 백서를 필사해서 여기저기에 퍼날랐다. 그러나 결국 나라는 똥물 위에 겹친 토사물에 점령되었고 내음은 합체물에 익어 더욱 고약했다. 애시당초 성공할 수 없는 임대차 3법을 무려 붙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주 개탄하는 겁니다. 부동산 3법을 보고 똥물 위에 겹친 토사물과 같은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짜 남발의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진인 조은상 주장입니다. 멀찌감치 지켜보던 한 서생이 공짜 약속에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라의 재정은 그 끝이 정해져 있어. 누군가가 공짜로 밥을 얻어 먹는다면 누군가는 곡식을 털어서 나라에 받쳐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 아들, 딸들이 갚아내야 할 것이 이외다. 빼앗는 자가 있는데 어찌 빼앗기는 자가 없겠소이까. 여기 자신이 빼앗기지 않고 공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모두 손을 들어보시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든 백성이 제 손을 번쩍 들어 치켜세웠고 서생은 과연 사람을 홀리는 것은 공짜 밥과 공짜 술 뿐이로다. 듣던 대로 그는 뱀처럼 교활한 자로구나 라며 허탈하게 웃더니 자리를 떴다. 지금 이 땅에서 미친 척 질주하고 있는 공짜 약속의 난발이 이 땅에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진인 조은상이 예스러운 표현으로 에둘러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순응하는 백성의 말로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 진인 조은상의 주장입니다. 가을에 이르러 천정부지로 치솟던 한양의 집값은 결국 신고가를 경신하고 말았다. 똥물이 닿지 않는 고지대에 거처를 마련했던 어용대신들과 더불어 지지자들은 큰 시세 자익을 거뒀고 세간사리를 늘려 거처를 옮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똥물에 젖은 세간사리를 내버릴 처지의 백성은 독주를 털어넣고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스스로 나서서 똥물을 걷어낼 생각은 하지 못했다. 한양의 백성들은 이미 타성에 물들었고 똥물에 길들여 순응한 지 오래되었다. 아주 악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기 눈앞에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악법들이 궁극적으로 자신들과 자신들 아들 딸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도 침묵하고 모르고도 침묵하고 누군가 나서서 잘해줄 것이다 이렇게 침묵한 그것은 비극적인 결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진인 조언상이 말하고 싶은 주장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적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인 조언상 주장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신무기의 공포보다 적국 왕의 사랑하는 남력 동포들이란 은사의 극심이 강적했고 과연 계몽군주로다 종전소는 많이 답이 옳시다 라며 입에서 침을 튀기고 무릎을 쳐대며 외쳤다. 격심한 그들은 왕명을 받아서 조정의 입장문을 작성했는데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성정원에 모여앉아 논의한 끝에 결국 유감을 표명한다. 자제를 촉구한다. 엄중히 경고한다는 문구 대신 조목한다는 표현으로 그것을 장식하고 말았다. 대신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중의적 표현이니 이는 모두 그대들의 공유오라며 술잔을 기울여 서로를 필봉을 축겨 세웠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공무원의 그 사건 비극적인 사건을 두고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비꼬는 그런 진인 조언상의 지적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북과 사랑에 빠진 그 사람입니다. 진인 조언상 주장입니다. 왕은 역병이 아닌 북병에 걸렸소. 백성이 불에 타죽어도 북이고 적국이 도발해도 북이고 신부기를 개발해도 북이니 과연 북병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이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중병이오. 나라의 앞날을 맞추는 북병이니 이는 역병보다 더한 천하의 몹쓸 병이오다. 내 말이 털렸소이까 서생은 이죽되며 빈정거렸다. 차마 못 볼 꼴을 봤다는 판사는 등을 돌려서 국청을 빠져나갔고 이내 어명을 담은 교수가 의견부 도사를 거쳐 하달되었다. 북과 짝사랑에 빠진 지도자를 빗대어서 잘 담아낸 문장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입에 재갈 물리는 나라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 통제를 뜻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진인 조은상의 주장입니다. 서생의 입은 아교로 칠해져 봉인되었고 전옥수로 이송되었다. 툭 되던 날 집에 누린내는 코를 찔렸고 그의 옆자리는 백발의 노인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는데 그의 목을 감은 칼에는 그의 재상이 낱낱이 적혀있어 낱이 뜨거웠다. 왕은 공산주의조로다라고 발설한 맹의 해손의 자. 노인의 입 또한 아교로 봉인되어 있었는데 노인은 겨우 복심으로 꿀렁대 그 뜻을 전해왔다. 나는 아직 21시에 서생은 막힌 입 대신에 콧구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주장해서 감옥에 갇힌 한 분을 노인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행조판서입니다. 진인 조은상의 주장입니다. 조정 전체를 손아귀에 넣은 행조판서는 관하 곳곳에 자기 신복을 깔아 배치했고 관하 맹판에 공정과 정의를 깊이 새겨 안됐다. 똥물에 갇힌 백성들은 정의의 정의를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들만의 것이라 정의했고 똥물을 뒤집어쓴 자와 똥물을 피한 자가 한태 뒤섞여 아우성쳤다. 자기 멋대로 정의를 정의하고 자기 멋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한 예리한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똥물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진인 조은상이 장문의 글에서 정의한 한국사의 현재 모습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진인 조은상의 글을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현재의 현안을 이렇게 옛스러운 표현으로 담아낸 진인 조은상의 필력에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똥 냄새를 국민들 스스로가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한 모든 백성들과 나라 전체는 똥물에 깊이 잠수하는 그런 형국이 우리 사회에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